할리 라이더들을 보면 정말 터프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할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긴 수염과 문신 등으로 인해 할리 라이더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과의사, 디자이너, 회계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알게 되며 할리에 대한 저의 편견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크는 삶에서 많은 것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만약 할리를 타며 경험한 자유가 없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편한 직장에서 일했을 것 같으며 지금처럼 저의 꿈을 쫓으며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의 첫 할리를 만나게 되었고 뜨거운 여름 라이딩으로 손상되는 피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이딩을 하는 사람처럼 외부 활동이 많은 남성들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바이크 라이딩과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바이크를 타는 남성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의 이미지를 저의 제품과 연결할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라이더뿐만 아니라 라이더가 아니더라도 저의 제품은 남성 피부를 여러 가지로 개선해 줄 것입니다. 할리를 타며 발음에 대하여 더욱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할리가 아니었다면 저의 스킨케어 제품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비비가 아마도 ی안의ую Freedom Story, what's yours?